또 만났군 또 만났네 또 만났어 히히물 아 미쳤나 이왕 사먹은거 없 물 많이 봐야겠다 아 삽삽 어야되 진짜 저거를 저거는 오 오 망할 거짓같은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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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다 오 딸기 아님들 삽 아니었어도 나오는 거라고 삽 없어도 나온다고 라고 엘리트 다다줘 와 뭐야 이거 다줘 미친 다줘 다줘 아 실망 그게 실망 그게 실망 라가 불린 다가 불린 개잘답네 역시 디펙트야 언럭키 가방 럭키 가방이야 언럭키 가방이야 언럭키 가방 안아야 안아야 헉! 우와 포패콘 입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우와 공부한 소리 포패콘 팝을 인정해야하나? 인정협회 나와주세요 인정? 노인정? 노인정 무수한 인정 미라손 땡겨오면 인정 으응 아 뭐야 이거 노 페널티 에너지 후물 노 페널티 에너지 후물 노 페널티 에너지 후물 조용히 흐흑 비건 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유물 라인업을 가진 시드를 인정해 당신들 누구야? 흐흑흑 흐흑 희X 희X 장신들 누구야? 희X 비건 석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유물 라인업을 가진 시드를 인정해 당신들 누구야? 흐흑흑 희X 그란돔에 감사합니다 땀 구성신이 불끈 소드군요 버퍼가 3댓 막았다 눈알퀴기 탈드로 했는데 해가 왜이런 한과방패가 좋아할만하다 뇌우 융합 음 그지 함으로 친절한 자로군 그가 고마워하는건지 그냥 미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쓰레기인데 박약보단 낫겠지 전투에서 처음 파워카드를 써가면 힘과 방어도를 얻습니다 와 16에너지 아 힘을 서순했네 서순 반동이다 복근 힘을 얻을때 힘만큼 임시체력을 얻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대종 금강저 꽁짜임 꽁강저 잉병 전경기 압박이 어디간 예전에는 천상의 복근 저거 아이언클래드한테 괜찮겠다 단계 돌파할 때 냉정함 재발용 상로 어우 미친 어 뭐야 잉분열 버퍼가 1댐을 막았어 역시 우리 버퍼 건류 타격 건류 타격 되돌리기 같은거 필요 없겠지 헐보 헐보를 쓸까 빙하를 쓸까 헐보 다지렸어 다지렸어 갑자기 궁금해졌네 입시 체력은 버퍼랑 어떻게 작동하지 100% 삽틸 8번 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디 오빠트 길이 덴마금 이건 이중시전 쓰는게 낫겠는데 이중시전이 나 올려나 어 이중 쓸까 책이 쓸까 돈 벌 어 왜 안나와 이중시전 없네 없어서 안나왔네 없으면 안나오지 왜냐면 없으니까 시각을 볼 수 있었나 아싸 왜알이 에너지유물 먹어야 되는데 초커같은거 나오고 자빠졌네 이펙트는 지존 강력하니까 초커같은거 있어도 카드 여섯개로 오 호스를 잡을 수 있다 박제 알 바늘 알 녹아내린 알 아니 이펙트 태클 사방 메아리 사방 갓겜 냉정함 어디갔어 오오오 아 사방시롱 메아리 사방 진짜 꼴받는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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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겸둠이 첫 턴킬 으아 3개 다줘 제발 다줘 이게 가동방패 잠든 듯이었을까 진정한 방패가 됐다 방어했네 방패가 방어를 했어 해봐 역시 가자 언제나 상상보다 더 큰 니턴이 가지않아 상상보다 큰 힘 상상 상상 인공지능 불거리 불거리 좋다 아주 좋소 2번 턴 위험하다 2번 턴 위험하다 아 개꿀 암전의 힘 암전의 힘을 합하기 겁나 좋네 합하기 더좋어 하평 하평할땐 A줬는데 S줘도 되지 않을까 아 아닌말고 앗 앗 앗 앗 앗 앗 필드 ς 흘 instant 바닐라 카드들 쓰레기였던 시설 생각에 보면은 다운볼도 패치만 계속하면 기능성이 있다 패치를 안하면 별 수 없겠지만 모드도 어차피 그냥 센심으로 하는건데 해달라고 할수도 없지 패치하기 싫으면 안하는거지 뭐 아니 어라를 지금 주면 그래도 전경기 있으니까 와도자 코음보표 흠 슬드어 슬드어 캡 플레이해야 할지 맨 맨 더 더 죽소 Advanced 띠 quas자 버퍼 으ㅜㅜ 3개 다 쓰고 싶은데 험파일 또라이가 더 낫겠지 또 한뿔 왜 또 왔냐니들 나가 가슴인데 제일 어려웠던게 뭐였나요 가로슈는 헌성주님 23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어려운건 유물 안먹기요 가다가 자꾸 먹고 아맞다 지마타 청년치매 유발 없죠 일반적으로 제일 어려운거는 그거일걸요 5장 이하 5장 이하가 제일어렵지 아니 불멸차는 불멸차는 빼야죠 당연히 불멸차가 제일어렵지 미카 미카 트롤하면 안되는데 미카트나 미카트나 뭐오?! 방금 방금 이거쓰지않았어 쓰레기 겜 오 갓겜 갑자기 갓겜 등 역시 믿을 건 가지밖에 없어 돈 후 포식으로 잡기 돈 후 포식도 좀 어렵고 돈 후 포식은 꼴받는 게 보스에서 돈 후 안 나오면 실패라서 그것도 심지어 산마까지 등반해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산마까지 다 갔는데 도둑 안 나온다? 실패 도둑은 나왔는데 포식이 없다? 실패 꼴받을 만한 업석입니다 뱅기가 읍서가 많이 맞았네 뱅기가 읍서가 많이 맞았네 뱅기가 읍서가 많이 맞았네 잡틸 열 한 번 잡틸 열 한 번 이달의 삽질왕 이펙트 이펙트 이거 얼씨구 아까 인지 편향 없었나? 잘 못 봤나? 더블 합하기 에너지가 29 아이고 의미 없다 필리가 안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재구성 뭐야 아 잠깐만 죽이지마 맥향로우 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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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 화이팅 잡 잡 잡 홀로그램 좀 더면 잡 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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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하게 잡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고마워. 백년 퍼즐 빠진. 이펙트 절체절명. 2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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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병아리. 뭔 자갈수리를 여기서 줘. 허정. 순수로 가지보는 거 할만하겠는데. 얘들. 얘들. 자, 우리 쓰자. 심장에서. 아니, 창방에서 많이 맞을 거니까. 뭐야, 왜 팔 거야. 아, 더 벗었구나. 아, 더 벗었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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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체크빌 왜케 많아 흐어어어어어어 역시 고설설이잖 이렇게 쇄도 창방한테 쳐받는 거는 강도가 없다 창로는 4스텝인게 더 깔끔하겠죠 웬만하면 4스텝은 뱅기 한판부터 볼까 애송이 웬만하면 이길 것 같은데 뭐 써냐 뭐 썼지 뭐 쓴 지 보신 분 이어 있는 카드 홀로그램이오 퓨지같은 것만 골라서 쓰네 진짜 버퍼를 쓸까 버퍼를 쓸까 에이 이러면 버퍼 쓸모가 없다 흠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빨리 항공 따블로 쓰고 공장장 되어야 되는데 헬로월드 안 쓸 이유 없을 것 같다 쓰자 이래 놓고 지면 말도 안된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일이 멀어지고 많은데 이러면 메아리 육스텍이야 이걸 얻해짐 이거 지면 그것도 능력이라서 더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 에너스 타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펌트. 펌파이레 왕이다. 대구성 말했네. 와 27회다. 펌파이레 왕이다. 펌파이레 왕이다. véDad. 펌파이레 왕이다. ikan. 펌파이레 왕 measurements. 펌파이레 왕분에 선을건요. 펌파이레 왕분에 선을 nude. 펌파이레 왕분에 선을 Ben. 펌파이레 왕분에 선을 cardboard. 가니라 빨리 죽어 나 무서워 지금 스텍 방어도 가 미쳤다 미쳤어 잘가라 봉봉봉봉봉봉 크크 어둠 3,305점 31유물 디텍트 삽질 12번 올 올 스탑 고스 자가오보앙 디펙트 방울이 3개 주고 샵이 12개 주고 이걸로 15개 받았으니까 딱 반씩 했네 유물 31개니까 기본 유물 하나 빼고 15개 내가 먹고 15개는 삽방울이 먹었네 힝지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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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